안녕하세요. 저희 야구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고의 경기 하이라이트와 최신 야구 소식을 함께 즐기며 야구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이호준 감독이 NC 다이노스의 새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LG 팬들 사이에서 모창민 타격 코치가 NC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심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이호준 감독과 모창민 코치는 LG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며 팀을 상위권으로 이끌었고 특히 타격 부문에서 큰 성과를 올린 만큼 NC에서도 이들이 다시 함께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LG 차명석 단장과 이호준 감독의 발언에 따르면 모창민 코치는 LG에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명석 단장은 모 코치를 데려가겠다는 말은 없었다. 며 모 코치가 LG에 남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호준 감독도 모창민 코치가 LG에서 잘 자리잡고 선수들과의 유대관계가 좋다는 점을 고려해 그를 함께 데려가겠다는 계획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감독은 또한 LG에서의 경험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LG에서의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보면 모창민 코치는 계속 LG에서 타격 코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모창민 코치는 이호준 감독이 NC로 가더라도 LG의 남아팀의 타격 부문을 계속 이끌어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야구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고의 경기 하이라이트와 최신 야구 소식을 함께 즐기며 야구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최신 야구 소식을 함께 즐기며 야구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